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일본 신문이 이를 표현했던 사파입니다. 영국은 전통적인 자신들의 캐릭터 브리테니아 그리고 일본은 급하게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아마테라스 일본을 만든 신을 이렇게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는 중국과 한국을 조그만 어린애로 보살피는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일 동맹을 일본이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그리고 일본은 왜 또 그리고 영국이 왜 서로 동맹을 맺어야 했던가에 대해서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시리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번외편 한편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또 번외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외편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면 시리즈의 흐름과는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번외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번외편으로는 일본에서 있었던 정한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그 범위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연은 아무래도 영국이 되겠지만 일본도 결코 이와 무관할 수 없는 The Great Game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eat Game 말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대충 1813년부터 1907년까지 거의 100년입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둘러싸고 벌인 전략적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의 국제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의 시작은 나폴레옹 전쟁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통해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성동맹, 더 할리 리그라고 해서 4개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유럽의 강대국으로 등극합니다. 유럽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세계 전체의 강대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그리고 새로 떠오른 러시아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어쩌다 보니까 최고의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인도는 이미 그 당시에 대형제국의 편입이 되면서 프랑스가 인도에서 거의 물러났고요. 페르시아만과 아덴만, 그리고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절대 밖으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보스포르스 해업과 나다넬스 해업, 스웨즈 운하,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기지, 마지막에 지브롤드 해업까지 완벽하게 영국은 러시아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평화가 약 100년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얘기를 할 때 나폴레옹이 몰락했던 1815년부터 1차 대전이 터졌던 1914년까지 정말 거의 100년인데요. 그 기간 동안은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해서 언제나 영국과는 경쟁관계에 있던 프랑스마저도 영국과 아주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 이것이 앙탕테 코디아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프랑스가 영국과 손을 잡고 좋은 시절을 보냈다고 했고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사진인데 그 당시 아주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영국을 그린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설명하면서 벨 에포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영국을 중심으로 했던 이러한 세계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앙의 영국 본토에는 당연히 영국 국기가 있고 전 세계에 걸쳐서 영국의 식민지나 군사기지들이 완전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그 당시에 1889년 해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만들다기보다 개정한 것이었는데 나온 것이 바로 투 파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유럽의 어떤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더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해군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법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모든 배를 전함을 다 합치면 77척 정도가 되었는데 만약에 프랑스와 프러시아, 그 당시 영국의회에서 했던 연설문 내용을 보면 뒤에 단서가 붙어 있긴 합니다.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한데 그 두 나라가 프랑스와 프러시아가 힘을 합치면 이 두 나라가 88척의 대형 함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77척이니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증강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로 1889년의 해군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이 어떤 세계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또 이 영국과 러시아가 경쟁을 했던 The Great Game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입장은 그랬지만 러시아의 입장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시베리아로 급격하게 진출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항이었습니다. 즉,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의 입장에서 부동항이 왜 중요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부동항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흑해입니다. 흑해는 지도에 보시는 것 같이 완벽하게 땅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인데 이 흑해가 얼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더라도. 하지만 문제는 이 흑해에서 러시아 함대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세 군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마우스로 보이는 아주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이 있는 이 해협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두 번째가 여기 지금 마우스로 제가 표시하고 있죠. 여기가 바로 나다넬스 해협입니다. 이 두 개의 해협을 통과해야 했고 또 세 번째는 이것을 다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통과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스페인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바로 여기에 지브롤터가 있죠. 이 지브롤터가 영국 것입니다. 지금도 영국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한다면 여기에 영국군 해군기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빠져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꼭 빠져나갔어야만 하는가의 문제가 있겠죠. 그게 바로 크리미아 전쟁입니다. 우리가 크리미아 전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102의 천사 나이팅게일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크리미아 전쟁은 러시아 하나를 놓고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이 전부 다 덤벼들어서 러시아가 남쪽으로 진출하는 걸 막아버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겪고 나서 러시아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한 번 하려면 최소한 수십만의 군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러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철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걸어가든지요. 그런데 철도에 사람을 태워봤자 그다지 많이 태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한 철도가 지금의 고속철도와는 달리 그 당시 철도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시속 30에서 40km 정도 거리로 갈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은 바로 배를 통한 운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통한 운송을 하려면 당연히 부동항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끝없이 찾아 헤매고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러시아에서 보리스 치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그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도로 향하는 또 다른 육로가 있다. 바로 스웨즈 지협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러시아만이 이 길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페르시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은 그 당시에 중앙 집권이 완벽하지 않고 각 부족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 하나하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길을 뚫을 수 있고 그것은 러시아만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인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영국의 군대는 인도 쪽에 더 신경을 쓸 것이므로 그 사이에 우리가 흑해 함대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1813년에 러시아와 페르시아 러시아가 페르시아하고 울리스티인에서 조약을 맺어서 흑해를 항행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영국군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군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동인도 회사 군대였는데 이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잘 아시다시피 그 나라 자체로는 그다지 큰 생산력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러시아 때문이었죠. 그 이후에 러시아는 또 연애주를 획득하고 사마르칸드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해서 1895년에 조약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 현지 사령관들끼리 간단하게 Exchange of Notes 합의한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세력권은 결정됐지만 마지막이 1904년입니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집니다. 갑자기 일본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1907년에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린 러시아를 장대로 영국이 협약을 하자 해서 갱신을 해서 이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즉시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거문도 사건 당시 거문도에 정박해 있던 영국 군함입니다. 그리고 거문도에 영국군이 잠시 왔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거문도를 이름을 포트 해밀턴이라고 지었고 그 이후에 이것을 자기들이 어쩌면 영국이 또는 한동안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거문도에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군사시설까지 건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영국군들이 찍었던 거문도 주민들이고 오른쪽은 뭐냐면 이제 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른쪽 사진에 소가 보이는데 영국군들은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여기서 이제 소를 키우면서 소고기를 조달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냉동선에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다른 데서 소고기를 가져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소를 키우면서 이 소를 도축해서 그래서 이것으로 식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거문도 사람이고 거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장교어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영국군이 여기에 상당히 오랫동안 주둔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문도에서 죽은 영국군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군에 대해서 거문도의 사람들의 기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에 의하면 물을 한 잔 얻어먹어도 꼭 하다못해 동전 하나는 놔두고 갔다. 그리고 일체 민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영국 대사관이 지금도 거문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군은 전통이 어디 외국에서 죽으면 그 장소에 묻는 것이 전통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국군이 죽으면 그 당시 거문도에 묻었고 이 묘지는 지금도 거문도에, 우리나라 거문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여태 보시다시피 The Great Game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두고 경쟁을 했던 목표는 인도였죠. 그런데 중앙아시아나 인도를 넘어서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양국 간의 경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문도 사건, 그리고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을 이은 한일 합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현재 그 중국에서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장 문제, 티벳 문제의 시발점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Great Game입니다. 네, 역사의 변곡점 번외편 두 번째 편으로 Great Gam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은 또다시 시리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끝 들어보신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